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행정안전위 소속 박수영 국회의원 이 입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182개 임시사무소 위성사무소 설치권은 앞으로 치러지게 될 3구 대통령 선거가 어떤 선거가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예고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공정선거가 이루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번 3구 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1년 7월 무렵에 발견된 9개 임시사무소가 사전투표 조작의 비밀본부자 비밀아지트 역할을 수행했다 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개선작업 없이 치루진 3구 대선 역시 부정선거 의혹 때문에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2021년도 7월 3일 날 30일 날 미주중앙일보는 4.15 총선 때 비밀사무소 운영이란 허겸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 이른바 임시사무소 세틀라이트 오피스 위성사무소 비밀사무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된 취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립위원회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작년 4.15 총선을 전후해서 임시사무소 비밀사무소 위성사무소 세틀라이트 오피스를 적어도 9군데 이상 운영했고 서버 전용 회선까지 갖춘 정황이 발견됐다. 공직선거법상 전혀 근거가 없는 일종의 비밀사무소 형태였지만 선거 관립위원회는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 회선까지 통신사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서 검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 감시 활동을 보려온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와 미디어A는 7월 30일날 공병호TV와 함께한 방송에서 중앙선거관립위원회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식회사 KTE의 선거관립위원회 서버 전용 순을 외부 사무소 9곳으로 연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신청하는 협조 공문 을 보냈다고 폭로했다. 바실리아TV의 조슈아 대표는 서버를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진 선관위 관악 정사 인근 쓰레기장에서 입수한 문건은 가운데 KTE에 보낸 공문이 들어 있었다고 문건 입수 경위를 설명하고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보낸 공문을 공개한 바가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은 2020년 2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용기간을 맹시하면서 노원구 선관위와 노원구 선관위 임시사무소 간에 전용해선 1회선과 L3 스위치에 임차를 요구했다. 기간이 끝난 뒤 해지 처리해달라는 요청도 포함했다. 정보통신용어 해설집에 따르면 L3 스위치는 L2 스위치와 기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지만 라우팅 기능을 포함한다. 조슈아 대표는 9장의 문건으로 미루어서 임시사무소가 9곳이었다고 볼 수 있고 선거구마다 1곳씩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9군데가 발견됐지만 그것은 9군데는 발견된 문건으로 발견된 것이고 정국의 거의 임시사무소 비밀사무소 비밀아지트 위성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미디아에 의해 오근호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이후에 상당한 문서를 파쇄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내다버리며 은폐하려고 했다. 더구나 직원도 많지 않고 동사무소 또는 시청 구청 사무실을 사용 가능한 국가기관이 3개월 4개월 동안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임시사무소 비밀사무소를 차려서 전용해선까지 연결한 데다가 공문서를 보관하지 않고 파괴한 부터 부터가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 한편 공병호 박사는 멀쩡한 일이라면 원래 사무실에서 해야지 왜 비밀 아디트를 만들겠습니까. 이른바 위성오피스를 설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썩은 악취가 나는 일입니다. 바실리아 tv와 미디어에 따르면 선관위의 비밀오피스는 지역선관위에서 대부분 약 200m에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또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워싱턴 중앙일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검색되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3은 센터 부 및 소의 설치와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훈령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규칙 제11조 2에서도 전자선거관리 장비개발 운영은 선거국장 또 10조 2항의 정보시스템 통합관제관리는 정보자료국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쇄되지 않은 채로 벌어지는 선관위 문서 중에는 선관위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최고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고스나이 담긴 문건이 포함돼서 부실선거가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방송 진행자들은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으로 메인서버에 접속하면 어떤 조작과 장난도 가능하다. 임시사무소에서 접속한 로우기록이 있는지 삭제한 것이 있는지 추가 아이디 아가 외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 메인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감식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발견된 182개의 임시사무소 세틀라이트 오피스 비밀사무소 그리고 위성사무소는 아주 심각한 그런 것입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뭔가 모종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된 그런 조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작전을 수행했겠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과 개표 조작에 동원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제관리를 미뤄보더라도 대부분 불법부정선거의 온상은 바로 비밀아지트 임시사무소 이런 부분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182개 최소 182개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는 부분으로 끝나지 않고 3구 대선이 많은 사람이 우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로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규모의 조작이 이루질 수 있다는 그런 예고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의 힘을 비롯한 제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부터 또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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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